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신성ST가 결국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시가 나왔는데 달라지는건요 3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단일가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명절 앞두고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별로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이런 것 때문에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신경 안쓰고 있죠. 세력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들만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과열 종목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이 올랐죠. 25,000원대에서 4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슈나 이런 것보다 사실 대응의 영역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왼쪽 끝이 4만 7,000원대 6, 7개월 정도 쉬다가 오른쪽 끝이 완성되는 중입니다. 한 5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오랜 기간 쉬다가 한 6개월 정도 됐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나중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언영바닥이 완성이 되는 중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변경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궁금하신 게 여러분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 거고 왜 올라오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에서 그런 부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중장기 방에서 신성 에이스트를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방인데 언제 신호를 드렸냐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자 1월 22일입니다. 1월달쯤 드렸거든요.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보면은 가격대가 24,000원대, 5,000원대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신성 에이스트를 25,000원에 드렸어요. 뭐 그때는 별로 변동이 없었죠. 가격대가. 그러다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왜 샀을까요? 여러분. 거래량 때문에 바닥이라서 자 영상에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왜 매수를 해놨는지 이걸 왜 안 파는지. 영상은 모두 4가위 정도 단계로 진행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신성 에스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는 제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아 두 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발굴하는 거.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느냐. 타점. 올해는요. 이 리포트 두 개 있으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종목 발굴의 끝판왕 리포트 두 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집중해서 마지막에 리포트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성 에스티 차트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홈페이지 보시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IT. 2차전지. 역시 2차전지가 주력이겠죠. 자 2차전지 핵심 기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하나 보면은 굉장히 잘 쓴 리포트가 있는데. 부품 사업 날개를 달았다. 2033년 매출 1조 기대된다. 자 근데 타이틀보다 중요한 게 중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25년에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된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5년은 배터리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요. 2025년이 되면 미국에서 북미산 광물이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 봉쇄돼요. 왜? 중국을 공건방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된다. 2025년입니다. 공모작업으로 여기에 집중했어요. 신성 ST가. 굉장히 잘한 거죠. 신의 한 수입니다. 진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메이저 배터리사의 최대 공급사. 그리고 수주 잔고가 매년 거의 20%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세죠. 가장 큰 성장세가 예상해야 된다. IRA 최대 수요주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성 ST. 주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려면 꼭 언급돼야 될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양극재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이게 포항에 있는 공장들인데요. 한 군데 지금 몰려서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배터리 업계,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 원조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해소하고 다시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 폐배터리 분해, 전구체, 리튬 전환 공정, 양극재 생산, 가스 공급. 일련의 가정을 수직 계열화 시켰습니다. 계열사가 다 나오죠. 리사이클링, 전구체, 수산화 리튬, 양극재. 포항 캠퍼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쉽게 설명드린 뭐냐면 에코프로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2차 전지. 원스톱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공장 짓고 있죠.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자회사를 상장시켜야죠.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이 돼서 대박이 났죠. 두 번째, M&A도 할 겁니다. 왜?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겁니다. 에코프로가. 자, 이게 작년 기사인데 9월달 기사거든요.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놨는데 워낙 중요한 기사라서 이번 달에, 1월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에코프로 M&A 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M&A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조가 넘어요. 현금, 가동, 현금을 가용할 수 있는 게. 자, 이쯤 되면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1호로 M&A 하는 기업. 바로 신성 ST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퍼즐을 찾은 거죠. 어떤 퍼즐? 자,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 이선지 핵심 부품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2025년에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되고 IRA에 대비가 제일 잘 된 기업이에요. 자, 누구라도 탐낼 기업입니다. 자, 이게 이슈가 언제 터지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조금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3월달입니다. 3월달이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자,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 지분을 에코프로에 매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성은 이건 패간 작업으로 뭐를 할까요? 사실 신성이 작년에 올라왔던 이유는 컨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 투자를 잘해서 올라온 겁니다. 초존도치 관련주로 묶였던 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초존도치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 투자를 잘한 것 뿐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그 매각 자금으로 초존도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어요. 제가 아직 그 기업이 어디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파악되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3월달 일정입니다. 주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날 만한 재료죠. 자, 신성 ST 매각. 자, 이거 배너에 있는 번호 ST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오픈되는 순간 시장에 지금 신성 델타랑 신성 ST가 급등이 나온 게 이미 다른 세력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죠? 신성 델타테크 ST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주가가 급등나게 있을 겁니다. 직선으로 안 뽑습니다. 여러분 변동성 엄청 줍니다. 개미를 털어내려고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아서 세 종목으로 다 대박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막 공시 찾아보는 분들이 계신데 공시 안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미공개 정보입니다. 제가 PB 생활 20년 이상 하면서 세력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공모펀드, 사모펀드 매니저들, 연금펀드 매니저들, 관리하는 금액이 좋은 맥조 때까지 갑니다. 수천억이 넘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나온 정보는 세력 정보입니다. 99.9%의 신뢰도 ST로 보내주시면 일정 안내해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신성 ST 차트를 일단 보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차트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원형 바닥이잖아요. 제가 다른 처트 하나 비교해볼게요. 두산 로봇틱스인데 작년에 상장했는데 여기 고점을 찍고 계속 빠져요. 상장에서 그리고 올라갔죠. 이게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6만 7,100원인데 여기서 뚫고 따블이 났습니다. 12만 4,500원까지 갔었죠. 이 구간보다 이 구간이 더 컸죠. 그죠? 지금 어느 구간입니까? 신성 ST? 여기 이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 여기 3만 7,000원대 회복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뚫으면 더 큰 상승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얘기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제주반도체인데 연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형 바닥이죠? 이렇게 완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끝에 고점 찍고 여기 뚫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나겠어요. 3만 8,000원대 찍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산도 그렇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슈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굉장히 흔들 겁니다. 왜? 여기서 뚫어놔야지 매물을 털어놔야지 여러분 여기 돌파했을 경우에 급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못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이걸 먹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자 근데 이 IPO 종목들이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신성 ST 말고 에코프라머티하고 두산 노보틱스 라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산은 빠졌다 올라왔다 그랬죠.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는 에코프라머티가 어떻게 올랐어요? 계단식으로 올랐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에코프라머티는 패턴 1이고요. 얘는 패턴 2입니다. 자 패턴은 수시까지가 있고 이것도 몇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리고 IPO 종목은 특징이 뭐죠? 보호 예수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하고 들어온 개인 매수 물량도 있고 세 번째 패시브 머니도 있습니다. 에코프라머티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패시브 펀드가 이 종목을 편입을 시켜야 되죠. 그 때 들어오는 게 패시브 머니입니다. 아무튼 IPO 종목들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이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매물을 매니지하는 방법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매매에서 수익 안 납니다. 박민수가 PB점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이 펀드메니지 애널리스트 세력형님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IPO 종목 세력 기법 다른 일반 종목보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패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신성 ST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원형 바닥에서 지금 반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응을 잘해야지 이거 뚫고 갈 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신성 ST 매각 이슈 대응 자랑 이번에 IPO 종목 매매 스킬이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3월달 일정도 포함시켜서 전략을 다 짰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IPO 종목에도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3158에 8575 아까 ST는 일정이었고 ST하고 R로 보내줬요. 리포트 지금 벌써 움직이는 게 세력들이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자료 미리 미리 받으셔야지 다음 전략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다가 오늘 단기 과일 종목 지정됐는데 지금 이럴 때 여러분 대응 전략 잘 짜야 되고 제가 실시간 대응 방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슈도 띄워드리고 신성 ST 신성 델타 그 다음에 에코 프로까지 다 매매 사인 드리겠습니다. 일정 터지면 그리고 지금은 3호 만들기 급등주 드리죠. 제가 3개 정도 수익률 100에서 500%짜리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거 세 종목 미리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으시고 나중에 이것들은 이슈 터지면 애매하시면 돼요. 자 얘는 ST하고 T를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인원은 500명입니다. 실시간 대응 방 만들었으니까 입장하시고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 제가 천천히 중장기 종목 3개부터 먼저 드리고 나중에 신성 ST, 신성 델타, 에코 프로까지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방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초반에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올해 됐고요. 이 방이 신성 ST가 사인 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자 아직 매도 사인 드리려면 멀었고 최근에 제가 신성 델타도 좀 매매를 해봤어요. 사놓기만 하고 매도를 안 했는데 자 오늘 좀 빠지긴 했죠. 이거 신원을 드린 시점이 언제냐면 12월 14일입니다. 차트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12월 달에 보시면은 3만원 대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됩니다. 잘 안 빠지죠. 여기서 그래서 3일째 하락하는 이날 12월 14일날 신성은 3만 2천원에 드렸습니다. 3만 2천 5백원 3만 2천 5백원을 사주고 더 내려갔죠. 자 최근에 11만원이 넘어서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아직 매도 사인 안 드렸어요. 제가 매수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크게 보면 또 큰 박스가 하나 또 있죠. 이렇게 6개월 이상 된 박스 여기서 두 번의 바다가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드린 거죠.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매매하를 한 종목이 있어요. 실제로 매도를 한 종목이 있는데 샀다가 어떤 거냐면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제가 타점을 줬던 11월 동안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자 거래가 8만주 되던 주식이 그 다음날 2천 5백만주가 터집니다. 무조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호를 드립니다. 제주반도체 매수사인 첫 번째 매수사인입니다. 4천 8백 50원에 11월 3일 날 드렸어요. 그 다음날 35원에 차결이 됐죠. 종가에 넣었으니까 자 외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급등이 나옵니다. 5천원 만원 만오천원 2만원 2만 5천원 3만원도 돌파했어요. 매도 언제 나가느냐 3만 8천원을 돌파한 날이 있습니다. 장중에 1월 25일이죠. 3만 8천원 굉장히 의미심장한 가격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1월 25일이죠. 3만 8천원은 아예 미리 걸어서 체결이 됐습니다. 550원까지 갔었죠. 혹시 제주 반도체를 연봉을 보신 적 있나요? 2005년에 여기가 3만 8천 4백원인가 그렇습니다. 뚫었죠.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여기서 물론 더 갑니다. 왜냐? 이 기간이 십수년이 됩니다. 기간이 길었다면 멀리 갈 거예요. 이런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공연이라고 봤죠. 당연히 제가 매도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2만 2천원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다시 제가 2차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언제냐면 2월 6일입니다. 이날이죠. 2만 2천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2만 5천원 밑이 일단은 바닥이라고 봤습니다. 1차 바닥. 체결이 됐죠. 2만 4천원에서 3천원 사이 많이 사신 것 같다고 보니까 2만 2천 2백원이었죠. 최저점은 아니지만 낮은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 들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참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한번 흔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남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불꽃놀이가 남은 거예요. 대형의 영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주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수익이 몇 배가 난 겁니까? 11월 초에 서서 처음에 매매한 거 8배 수익이 난 겁니다. 이것도 또 수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종목은 앤케미라고 전해액 관련 2차전지 종목인데 12월 7일날 드렸죠? 이것도 보면은 거래가 안되던 종목이죠. 10만주, 20만주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보면은요. 대란거래 터지는 날이 하루 나옵니다. 12월 4일인가 3일 날 150만주가 터지죠? 160만주인가 이날 이거는 일단 주시를 해야죠. 이런 거는 12월 7일날 7만천원에 제가 들어가서 자 그 다음 날이죠? 이날인가요? 3일 정도 기다리다가 사고나서 빠졌죠? 지금 20만원 넘었습니다. 3배가 났어요. 아직 매도사인 안 드렸습니다. 이거 아직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장기방에서 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은 제주반도체 신성 델타테크 엔캠 신성ST 매매한 종목도 들고 들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1000%가 넘습니다. 지금 일일이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1번 누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을 픽을 잘한 것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 보유종목 중에 한두 종목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이 2인 이상일 경우에 매매사인 따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 비장의 무기죠? 자 작년에 삼성에서 미세사학기획단을 만들어서 M&A를 하기로 합니다. 7년 만에 종목을 찾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마 얘네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미래사학기획단에 여기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인맥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세력인맥을 동원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좀 알아났죠. 여러가지로 좋은 자료들을 그 다음에 최근에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코리아 밸류어 프로그램 이건 뭐죠? TBR이 낮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펀은 아시죠 여러분? Earning 이거는 PBR 북밸류입니다. 기업의 장부에 있는 자산들 공장, 설비, 부동산,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지적재산권까지 환산했을 경우에 만약에 0.5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2배가 나아야 된다는 거고 0.3은 3배 0.2는 5배입니다. PBR 1, 2하 종목들을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재평가해주겠다. 인덱스 나오고 ETP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간 애국인이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특징이 품절주가 많아요. 대지들 물량이 많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땡기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 섹터는 3개입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이건 제가 만들었고 비상장기업 AI 로봇 자율주행 여기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 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거는 1000% 짜리예요. 주로 성장주죠. 여기는 삼성전자에서 한 거니까 살짝 부족하죠. 이거는 성장주로는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죠. 다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 관련 저 PBR 핵심 종목 섹터 중에 네 가지 업종 시가총의 실적 중에 유통 물량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품절주가 많다고 기술적 분석 엘리어트 파동 1원 넣었고 그 다음에 탑3 종목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형금부율 1위 종목도 넣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가치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치주들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소외가 됐었어요. 엄청나게 접해가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3158에 3158에 8575로 삼성 리포트는 삼성이라 보내주시고 PBR 리포트는 PBR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두 개 받아주시면 종목 발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신성 ST가 오늘 이제 뭐 단기 과일 종목 지정이 됐는데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세에 아무 지정 없습니다.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때 명절 연휴 앞두고 자 오늘 장이 끝났잖아요. 지금 4시입니다. 금요일 목요일 4시인데 미리미리 자료 챙겨두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ST 리포트 있었죠. STR 그 다음에 ST하고 텔레그램 급등조 3개 드리고 인원 500명 세번째 1번 중장기방이죠. 네번째 자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죠. 모든 무료 서비스 전화번호 3158에 8575입니다. 배너에 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거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조 3개 먼저 드립니다. 인원 500명 입장할 수 있고 1번 중장기방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종목 발굴의 끝판왕입니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박민수가 올리는 영상 연휴에 올라갈 거니까 미리 받아 두셨다가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필요한 자료 종목 리포트도 받아가시고 자 삼성 리포트 이것만 받아가면 안 되죠. 자 PBR 리포트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